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안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개념 없는 연예인이 되는데요. 물론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낼 대로 한정입니다. 오히려 좌파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탄압받는 연예인이라든가 개념 연예인이 되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일베라든가 숫골, 극우 연예인 이미지가 박히는 건 순식간인데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그런 면을 잘 보여주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김정은이 신변 이상설을 일축시키면서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북한 애들이 우리 GP에 총격을 가하는 이런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지난 주말은 시끄러웠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당연히 연예인도 이 나라의 국민인지라 이런 안보 관련 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여성 아이돌이 안보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문매를 맡고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이돌 그룹 베리굿 소속의 조연이 북한군 총격 소식을 SNS에 올렸다가 온라인상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3일 날 조연은 인스타그램에 인터넷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기사의 내용은 북한군이 국군 GP에 수차례 총격을 가해가지고 국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한마디로 조연이 올린 이 소식은 북한이 우리를 도발했다라는 그 팩트를 그대로 전한 속보에 불과했지만 조연의 인스타그램 그 자체가 이후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면서 대깨문들이 주도하는 이 커뮤니티들에서 조연을 두고 1배 여신이다 등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조연 왜 그러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1배가 버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역시 XX 여신다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1배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 중에 저런 뉴스 공유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1배 여신이라는 세간의 평가까지 있어서 더욱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돌 중에 그리고 젊은 사람 중에 안보 관련 소식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의견은 국가안보에 관심이 있구나 칭찬을 해줘야지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식으로 아이돌은 안보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저런 식의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은 주변에 1배충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걸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소식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조연 그 갈비 광고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로 호감이었는데 그냥 저런 정치 뉴스 같은 거 공유 안 하고 본업의 실력하고 성공에 충실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남들이 볼 때 네 인생이 더 걱정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런 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그 뭡니까? 광우병 청산가리 연예인? 그 여자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번 정보 들어가지고 블랙리스트 피해자 코스프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그 연예인 놀이 시작한 여자하고 김재동이나 유병재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더 맞지 않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강성범인가 하는 그분도 있죠. 개그맨으로 약간 퇴물되더니 유튜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현 정부 빨아대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질하는 거는 눈꼬리 안 쉬고 이 젊은 여자 아이돌이 안보 관련된 소식을 공유한 건 엄청나게 눈꼬리 쉰 모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췄네. 여자 아이돌이 문풀을 싫어할 만한 기사를 공유했다. 저쪽 시각으로 봤을 때 죽을 죄를 지은 것을 만나봅니다. 아무튼 뭐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니까 조현은 바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아무튼 뭐 진짜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을 비판을 하면은 991배로 몰려가지고 완전 쓰레기가 되는 세상. 북한 애들이 먼저 총을 싸도 북한이 괜히 그랬을까? 남한이 먼저 도발했겠지? 뭐 이런 댓글이 튀어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북한 애들한테 사과 한마디도 못 받고 우리 스스로 지레 짐작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다라고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신하고 의견이 좀 다른 목소리를 전혀 못 내게 만드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방송 허가권을 주고 자신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방송사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백갱문으로 불리는 이런 극렬 지지자들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해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꼬라지를 지금 못 보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이게 정상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북한이 총질에 된 것을 비판하면은 극으로 모는 세상? 그리고 비판이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팩트만 공유를 하더라도 극의 쓰레기가 되는 나라가 이게 정상국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